다같이 박수 박수 우리 A부터 고등한 윤희 무대를 쭉 보여드렸어요 네 여러분 어때? 몇 개였는지 알아요? 어? 몇 개개요? 아무도 아셔야 되는데 몇 개요? 본다고 몰라요? 어 오케이 10개 네 어떤 무대 가장 좋아요 여러분? 네 그리고 여기 또 특별한 무대들이 있었어요 그쵸? 멤버들이 직접 소개해 줬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이 곡은 어떻게 하면 2배 에너지를 낼 수 있을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콜라보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투어 때 이 무대를 했던 멤버들끼리 한 번 맞춰봤는데 어땠나요? 좋았어 열심히 준비했어요 제가 정말 가장 기대했던 무대 넥스트의 Just Do It 오늘이 웨이버에서 하나 첫 무대전이에요 멤버들 정식으로 인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둘 셋 하이 7프레스 안녕하세요 7프레스 네스트입니다 우와 아니에요! 역전! 그러면, 한명씩 인사하면서 소감구 들어올께요 네 안녕하세요! S17LIN 입니다 안녕하세요~! 오늘은 이렇게, 외부분들과 콘서트에서 처음 만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러운데요 사실 아까,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긴장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앞에 웨이브 분들이 있어서 즐겁게,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 네, 안녕하세요. 트리플 S S18 최빈입니다 네, 저희가 진짜 오늘 무대하기 전까지 너무 떨려서 사실 지금 멘트도 잘 할지 정말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 첫 무대를 웨이브 분들 앞에서 멋지게 공연한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요 또 저희 이렇게 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! S19 정하연입니다 감사합니다! 저희 넥스트의 첫 무대이자, 고맙습니다 홍의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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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. IC10 시훈입니다 이렇게 오늘 첫 틸프레스 콘서트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.. 어.. 어.. 아.. 어.. 어.. 너무.. 뭔가.. 무대 하기 전까지 엄청 떨렸어서 저희 다같이.. 뭔가.. 이렇게 하는.. 안무.. 울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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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현아 울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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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그게 울때 보면 더 울어 아니 나 그래서.. 아니 나.. 좀 귀여워.. 이제 웃으라고 달려간거였는데 달려도 못 봤어 울지마! 내가 여기서 끌려도 돼야지 울지마!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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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히오니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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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짜 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일단.. 어.. 뭔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무대와 웨이브 분들도 만나고 뭔가..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시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! 저희는 우리 넥스트 멤버들한테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른 멤버들도 이 서울콘을 진짜 기다리면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공연이 이제 끝날 시각이에요 아.. 뭐야? 뭐였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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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기 때문에 저희 멤버들도 소감 한마디씩 해볼 것 같습니다 어.. 뭐였어? 뭐였어?